블랙아웃. 자, 블랙. 검게. 완전히 이건 강조해요. 완전히 다 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어둡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등화관제 또는 정전이죠. 등화관제가 뭔지 아세요? 12시 되면은 불을 다 소등하세요 하는 그런 거. 등화관제, 정전. 그리고 뉴스에 뉴스를 갖다가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보도를 갖다 통제해가지고 다 새카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도 통제도 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등화관제, 정전, 보도 통제예요. 완전히 다 검게 만든다. 등화관제, 정전, 보도 통제. 뉴스까지 다 검게 만든다. 자, 멘토는 다 알죠? 스승 멘토. 자, periodic. 정기적인, 주기적인. 농구나 아이스하키에서 1period, 2period 이렇게 구분을 나누잖아요. 20분만에 그 1period, 2period가 돌아오잖아요. 3period, 그죠?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period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periodic. 정기적인, 주기적인. periodic. period에서 온 거예요. 정기적인, 주기적인. 자, 컴퓨트. 컴퓨터가 왜 탄생했어요? 숫자를 계산하려고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다요. 컴퓨트. 계산하다. 자, differentiate. 구별하다, 차별하다입니다. different에다가 동사형 어미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르게 한다. 즉, 구별하다, 차별하다. 다른 것과 다르게 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 differentiate. 자, partition. 파트. 부분별로 t-션을, t-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띄어낸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분할한다는 얘기죠? 부분, 부분 다 띄어내게끔 다 분할한다. 그래서 분할, 분할하다. 이게 분할하는 거. 칸막이가 있겠죠? 그래서 partition. 분할, 분할하다. 칸막입니다. 자, critic. 비평, 비평하다. critic 하니까 critical 생각나죠? 비평적인, 비판적인. 그죠? 그래서 비판적인 것이니까 critic, 비평, 비평하다. critic, 비평, 비평하다. 자, blackmail. 자, black. 검은 마음으로 보낸 메일이에요. 검은 마음으로 메일을 보낼 때는 보통 어떻게 보내요? 너 죽을래? 어, 뭐 하면 뭐 한다? 어, 돈 내놔? 하면서 협박하고 갈취하면서 검은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겠죠? 자, blackmail. 협박하다, 갈취하다, 협박 갈취해요. blackmail. 협박하다, 갈취하다, 협박 갈취. 그 다음에 customize.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다. 주문 제작하다입니다. 자, customer에서 온 겁니다. customer가 뭐예요? 고객이죠? 고객한테 myze, 동사 영음이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고객에게 맞추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다.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customize.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에 맞추는 거. 즉, 주문 제작하는 거죠. 자, proponent. propose에서 왔어요. propose가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잖아요. 끝에 ENT나 ANT가 붙으면 뭐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에서 제안자입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람, 그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안하겠죠. 그래서 proponent. 제안하는 사람 해가지고 제안자, 지지자. proponent. 제안자. 자기가 제안했으니까 그걸 자기가 지지하겠죠? 지지자. 자, 업투데이트. 최신의 업. 위로 올라와서 투 데이트. 날짜 쪽으로 위로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저 아랫 날짜가 아니라 최신의 저 윗 날짜라는 얘기예요. 업투데이트. 그래서 최신의 업투데이트. 날짜 쪽으로 위로 올렸다. 최신의. 자, 복습이에요. 블랙 아웃. 자, 완전히 검게 만든다. 세상을 검게 만든 거. 등화관제, 정전, 그리고 뉴스도 다 검게 만든 거. 보도 통제죠? 자, 멘토는 스승이잖아요. 멘토. 그리고 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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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eriod. 2period. 주기적인. 정기적인이죠? 자, 컴퓨터. 컴퓨터는 숫자 계산하려고 만든 거라 그랬어요. 계산하다. differentiate. different. 다르게 만들다. 이것은 다르게 한다. 구별하다. 차별하다. partition. 파트별로 띄워내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죠? 파트별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partition. 분할하다. 분할하는 거. 칸막이죠? 자, critic. critical에서 온 거죠? 자, critical. 비편적인. 그래서 critic은 비평, 비평하다. 자, blackmail. 검은 마음으로 보낸 메일. 자,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거죠? 협박하다, 갈취하다, 협박할취.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머. 고객에게 맞추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다. 또는 주문 제작하다죠? 자, proponent. 프로포즈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 제안자. 자기가 그걸 제안한다는 건 그걸 지지한다는 얘기죠? 지지자. 자, up to date. 날짜 쪽으로 맨 위로 올린 해서 최신의 이런 뜻입니다. 자, 테스트. blackout. 등화관제. 정전. 그리고 보도통제. mentor. 멘토. 스승이죠? periodic. 주기적인, 정기적인. compute. 계산하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자, partition. 분할, 분할하다. 칸막이. critique. 비평, 비평하다. blackmail. 협박하다, 갈취하다. 협박할취. 커스터마이즈.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다. 주문 제작하다. proponent. 제안자. 지지자. up to date. 최신의 라는 뜻이었죠? 어때요? 쉽도 빠르게 안도되죠?